안녕하세요 금답터입니다 오늘은 수학 공부법에 대해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요새 잠깐 의사적인 이야기를 했더니 공부법 좀 더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해드리고 싶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부법은 풀이 과정 여러 개 만드는 비법이에요 이거는 놓치면 안 될걸요 자 기존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수학을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 기출 문제는 여러 번 풀어야 되고 여러 방법으로 풀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시면 앞에 영상 보고 와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자 금답터 성님 기출 문제를 풀었어요 풀었는데 아무리 해도 한두 개 밖에 안 나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풀이 과정을 늘리기가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당연한 거죠 아주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 사고 방식이란 게 있거든요 이런 거랑 대충 비슷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갑자기 누가 야 나 가슴이 아파 라고 하면 그래 좀 쉬어 라고 하지만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철렁하거든요 왜 숨도 쉬기 힘들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살아온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 접근하는 방법도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기학적으로 푸는 걸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난 모르겠고 일단은 그림 그려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 그림을 통해서 파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이런 근거 없는 그림을 원하지 않아 나는 오직 팩트로 승부하고 차분차분 논리적으로 승부하겠어 라고 하는 이 수식으로만 증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답이 이거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완전 직관적으로 푸시는 분들도 있고 요령으로 푸시는 분들도 있고 답을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답만 먼저 넣어보고 확인해 보는 요령으로 푸시는 분들도 있어요 틀린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방법을 다 구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수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사고방식을 통한 수능 수학 문제 풀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힌트는 드렸어요 지금 특히 함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는 거를 가장 먼저 우선시 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어떤 생활에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때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제가 글로 적어보고 포스트잇에 붙이면은 그 고민이 한결 나아지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어떤 함수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모르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대충 3차 함수니까 대충 이런 모양이겠지 라고 충만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일단 그림을 그리고 이 함수와 이 함수와 만나는 개수가 몇 개구나 이 점이 여기 있겠구나 라고 어려운 푸시라도 그림을 그려보고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수식에 대한 증명도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접근법은 그림을 그려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수식으로 증명하는 것 세 번째가 답을 넣어보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썼는데도 새로운 방법을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추천드려요 혹시 6월 9월 수능 문제 풀어보셨나요? 1년에 3번이나 3번이나 아주 핫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떤 기회냐 인강 선생님들을 공짜로 아주 쏙쏙쏙 빼먹을 수 있는 기회에요 자 6월 9월 수능은 인강 선생님들한테 떡상의 날입니다 왜냐? 이때 라이브로 바로 해설을 때려버려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바로바로 보기 때문에 보통 시험 끝나자마자 1시간 2시간 이내로 바로 그날 풀이 강의를 해요 자 이 해설 강의는 선생님들의 접근법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아학을 좋아하는 한성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림을 그려보시는 분들이 있고 현우진 같은 선생님들은 또 그 선생님만의 방식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EBS에서도 방송하시는 분들은 또 그 선생님만의 접근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요?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한 문제당 고민이 20분 이상 지났고 집중해서 20분 이상 지났고 이 문제의 힌트 그리고 모든 걸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제 접근법이 일어나지 않을 때 생각나지 않을 때 이 방법을 써보세요 EBS에서 한번 6월 2018년 혹은 2017년 6월 모의고사 해설 칩니다 그러면은 영상이 떠요 자 이 영상을 가지고 헷갈렸던 문제들 그리고 4점짜리 3점짜리 문제들을 한 1.5배속으로 풀이를 들어봅니다 그리고 내 풀이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확인을 해봐요 이 선생님들은 내가 알아내온 힌트를 사용했나? 얼마나 사용했나? 어떤 식으로 사용했나를 정확하게 기억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로 1타 강사라고 하는 현우진 선생님, 한석원 선생님, 다른 수학 선생님들의 강의를 또 봐요 정말 좋게도 행운을 기도 6월 9월 수능은 떡상 강의이기 때문에 보통 공짜입니다 공짜! 우리는 공짜로 이 선생님들의 접근법을 훔칠 수 있어 싹 다! 특히 수능 문제는 범위에 있는 문제들이 안 빠지고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들은 웬만하면 접근법을 다 배울 수 있어요 5개년치만 접근법 배워도 5개년치만 배워도 6월 9월 수능에다가 선생님들 세 분만 해도 벌써 5 곱하기 3 곱하기 3, 9, 5, 45, 45개 정도의 접근법을 알 수 있습니다 소름돋죠? 공짜로 이런 좋은 방법을 알 수 있다니 와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정말로 꼭 해보세요 저는 보통 21번, 30번을 많이 봤고 그 외에 3점짜리도 의외로 아리까리한 게 많았어요 그런 걸 많이 봤고요 저는 EBS에서 한두 개 보고 그 당시 일타강사 선생님들 한두 개를 봤어요 총 네 개를 봤는데 네 개의 선생님들을 보고 그 풀이를 따라해봤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주로 들었던 선생님들 인강보다는 EBS나 아니면 제가 듣지 않았던 선생님들의 풀이를 보는 게 더 신기했어요 왜냐면 내가 들었던, 내가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의 방식은 이미 내가 그 선생님들의 방식을 체화했기 때문에 접근법에 대해서 그렇게 나랑 큰 차이도 없었고 신기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EBS 강사 선생님들이나 혹은 처음 들어보는 선생님들의 강의를 풀이 강의를 들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얘가 방암수 문제였는데 사차암수 문제였어요 제가 주로 들었던 선생님은 근거를 통해서 수식으로 적어주신 선생님들이었거든요 근데 EBS 강의를 들었는데 사차암수 모양이 이렇잖아요 이 모양을 보고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이제 그려버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함수를 다항암수니까 다항암수는 사차암수 같은 경우에 A에 X-α제곱 X-베타제곱에 플러스 B라고 하면 바로 사차암수 구해줄 수 있었어요 그 당시 그 모양이 그래서 그런 접근법도 아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한 선생님만 듣지 말고 가끔은 그렇게 EBS 강의나 새로운 선생님들 강의를 해설 강의를 들어보는 게 도움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걸 매일 하진 않았고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기 때문에 문제 내에서 한두 문제는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쌓이다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인강데이 였거든요 생물이나 물리 인강데이기 때문에 인강데이 하면서 EBS나 해설 강의를 들어본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익히고 그 방식을 어떻게 적었어요 예를 들어 함수는 그림을 그리자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나눠가지고 두 번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적어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 번에 함수를 만드는 법을 생각을 해보자 정리하자면 굳이 내 머리를 내가 쥐어짜면서까지 만들면 좋겠죠 새로운 방법을 하지만 제 관점에도 한계가 있고 내 머리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머리를 빌려서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 머리의 한계를 인정했었고 그래서 선생님들, 다른 선생님들 강의를 들어서 이용을 응용도 잘 했었죠 여러분들도 그처럼 그렇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샌가 여러분들도 한 문제당 3, 4개 정도의 접근법을 알게 되고 그러면 한 접근법이 막혔을 때 두 번째 접근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한 번을 성공했을 때 두 세 번째 방법으로 검사안을 통해서 이게 맞나 확인할 수 있으니까 대신 인강을 듣는다고 하면서 다른 걸 한다 그러면 이제 이 뭔 개소리야! 국방 맞아도 할 말 없죠? 되게 허무한 방법일 수 있어요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방법이 있다고 소개해 주는 거니까 뭐 이런 방법 가지고 소개를 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정말 간절했고 새로운 문제 풀이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매우 부족해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수학 영상은 앞으로도 두 세 개 정도 더 올릴 거예요 여기까지 금닭테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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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거야 macht 간